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기화재보험 약관 해설 및 보상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장기화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보험, 그 다음에 재물손해 관련 특약, 그리고 배상책임 관련 특약,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장기화재보험과 관련해서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화재보험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복원제도가 있죠? 하나의 사고로서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 다시 가입금액이 복원되는 제도죠. 장기화재보험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만약에 우리가 일정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그러면 증권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올 리스크를 커버하는 종합보험 형태로 장기화재보험의 기능이 아주 유효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의 상승이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갱신에 따른 보험료 상승의 리스크를 약간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도 좋은 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립보험료 저축 기능으로 인한 목적자금 마련. 결국 적립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정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화재보험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복원제도 설명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는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손해 관련 특약이 있습니다. 올 리스크를 보장하는데 그 중에 재물손해 관련 특약, 뭐가 있나요? 군의 폭발 파열 위험 특약, 그리고 풍수제 특약, 그리고 붕괴 침강 사태 손해 특약, 그리고 정기 위험 특약, 이러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이렇게 재물손해 관련 특약이 있고, 또 배상책임 관련 특약이 있죠. 대표적인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그리고 특수건물 신배책 특약, 또 다중요업소 화재폭발 배상책임 특약, 이러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해가지고 재물손해 관련 특약, 그리고 배상책임 손해 관련 특약을 이렇게 묶어서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사업장 또는 주택,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고를 담보하는 그러한 화재보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화재보험인데요. 자, 화재보험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재보험의 주요 개념,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는 뭔지, 그리고 보상 방식, 실손보상이냐, 비례보상이냐, 그리고 건물 급수 중요하죠. 영위업종, 제조달가와 보험가액, 그리고 화재보험에서 통지의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부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보험 담보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렇게 아홉 가지 작은 소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재보험의 주요 개념인데요. 자, 화재란 게 뭔가요? 그냥 단순하게 불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화재보험에서 얘기하는 화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우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용광로 안의 불은 화재가 아닙니다. 용광로 안의 불도 화재지 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에는 해당이 안 된다. 왜? 불자리에서의 불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화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불에 의한 연소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꽃을 이렇게 산화 반응을 통해서 불꽃이 나면서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뱃불에 쇼파가 눌린 자국은 화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요? 재물을 소실시켜 경제적 손해가를 초래시킬 것. 결국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타기도 쉽지 않지만 토지가 좀 탄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도 안 될 뿐더러 보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의 이런 세 가지 요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재보험의 목적물입니다.